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성 가디건입니다. 총 18개의 여성 가디건을 선별하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점, 가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4,70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29,900원입니다. 여성 가디건의 평균 가격은 28,21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28,71원입니다. 여성 가디건의 리뷰수를 통해 반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위 상품입니다.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 가족 여행에 편안한 여벌로 챙겨보신 퍼그의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아주 가벼운 자켓 바람막이로 다행히 귀엽고 예쁩니다. 4위 상품입니다. 젊은 연령대에는 이쁜 핏이에요. 아직 세탁 전이지만 세탁 후 품이 줄지 않았음 좋은데 엑셀 사이즈가 클까봐 L 사이즈로 먼저 브라운 한 개 주문하고 원단 재질 보드럽고 좋아 블루색과 그레이 추가 주문해 요즘 아침 저녁으로 입고 다닙니다. 3위 상품입니다. 기재된 사이즈 확인하고 단추도 알로팔로 바쁘고 이쁜 빨강색의 가디건이라서 딸래미 사입했더니 맘에 들어합니다. 1위 상품입니다. 가격도 좋은데 상품도 좋고 옷을 받아보니 형이 좋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다양한 색상들이 많았지만 일할 때 입으려고 구매한 거라 블랙 색상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출용으로 다른 색상도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을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